지훈씨는 4시간째 이러고 있습니다. 앨범 녹음 준비 중이라는데요. 좀 들어볼까요? 이렇게 앉아있다가 잠들면 깨워줘요. 그런 거 아니지. 끝이지. 아웃이야 그냥. 30초 이상 눈을 갖고 있으면 아웃이래 그냥. 30초. 시간 제한 외에도 지켜야 하는 규칙. 또 있습니다. 약물 복용은 당연히 금지고요. 평소 생활 패턴 그대로 유지하기까지. 두 사람 정정당당한 대결 부탁해요. 한편 지훈씨가 노래하는 동안 채피디 뭐하나 했더니 촬영 중이네요. 의욕 넘치는 입사 2년차 채피디. 촬영을 위해서라면 뛰고 또 뜁니다. 열정만큼은 세계 챔피언감이죠. 그렇게 채피디는 걷고 뛰고 달리고 꼬박 5시간을 촬영했습니다. 그날 오후 회사에서는 신규 프로그램 시사회가 열렸습니다. 촬영을 마치고 돌아온 채피디. 내내 뛴 탓인지 몸이 피곤한데요. 하늘같은 선배들이 있고. 또 잠 안 자기 대결 중이니 잘 수는 없죠. 벌써 잠이 이렇게 간절해집니다. 선배들의 관심에 채피디 어깨가 무거워지네요. 오늘 남은 업무는 편집. 편집실에 들어오니 채피디 살아있네요. 확실히 편집실에 오니까 좀 잠이 덜 오는 것 같아요. 안 저러는 것 같아요. 네. 그런데 큰소리 뻥뻥 치던 채피디. 어디 갔나요? 엉덩이를 붙이니 슬슬 잠의 유혹에 빠져드는데요. 아니 생각보다 고비가 빨려왔어요.